안녕하세요 익스트림라이프티비의 익스트림한 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 댓글에 질문을 가끔 올리는게 있어 가지고 오늘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구매를 하는 제품이 IHC 방식으로 된 스쿠터에요 인터넷에 그냥 저가형 무슨 묘기용 이런 킥보드 뭐 이런걸로 검색해서 구매 하던가 뭐 아니면 블레이더나 360 샵 같은 전문 샵에서 구매하는 아주 가볍고 파크 타기 좋은 초보자들이 입문용으로 많이 사는 제품들이 IHC 압축 방식을 사용하는 스쿠터들입니다 자 IHC 스쿠터들은 우선 스탠다드 바 사이즈를 쓰고 있구요 핸들바는 스탠다드와 오버사이즈 두가지가 있는데 IHC는 스탠다드 사이즈의 바를 사용합니다 일단 분해를 해놨는데 IHC 방식은 여기 핸들바에 보시면 클램프가 이렇게 포크랑 같이 이렇게 끼워지면서 조립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빼서 이렇게 보면 구조가 클램프를 빼면 여기에 슬릿이 나있습니다 스탠다드 바 사이즈에 여기 슬릿이 나있어요 그래서 요 클램프의 볼트를 꽉 조이게 되면 요 틈 부분이 꽉 눌리면서 압축이 됩니다 압축이 되면서 요기 포크 포크를 꽉 잡게 되죠 요렇게 해서 아래쪽과 위쪽 핸들바가 분리되지 않게 압축을 하는 방식이 IHC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IHC 방식을 쓰다보면 이 IHC 방식이 저렴하고 가볍기 때문에 쉽게 망가지는 그런 제품들도 많아요 중국산 제품들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튼튼한 걸 알아보다가 찾는 게 SCS 방식 스탠다드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 방식으로 바꾸려고 저한테 질문을 자주 남깁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스쿠터 탄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아 이거 그냥 간단히 뭐 그냥 빠만 요기 슬릿한 부분 자르고 그냥 끼우면 조립되는 거 아니야? 요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도 조금 이렇게 타다 보니까 아 요게 뭐가 조금 다르네 하면서 보니까 큰 차이가 있더라구요 우선 IHC 압축 방식은 포크 포크의 길이가 길어요 이 포크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핸들바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슬릿 윗부분까지 딱 들어가서 고정이 되게 안정성 있게 고정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스탠다드 반은 포크가 이 클램프 중간 쯤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크가 지금 IHC 는 길이가 한 이 정도 되죠 근데 여기에 스탠다드 방식의 클램프를 끼운다면 이렇게 높이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스탠다드 방식의 클램프는 보면 클램프 중간 쯤에 홈이 이렇게 나져 있습니다 요 홈에 홈보다 아래쪽으로 포크가 와야지만 고정이 돼요 와셔를 끼우고 탑볼트를 넣어서 고정을 시킬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IHC 는 클램프 보다도 더 길기 때문에 한 요정도 요정도의 차이가 생기죠 요정도까지 와야지만 되는데 벌써 포크가 길기 때문에 커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일단은 클램프 때문에 포크 길이가 안 맞아서 커팅을 해야 되구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HIC랑 SCS 같이 쓰는 포크인데 길이를 대충 그냥 비교를 해봐도 벌써 요만큼 차이가 나죠 딱 스탠다드 방식의 클램프를 끼우면 원래 스탠다드에 쓸 수 있는 포크는 딱 중간 정도 길이가 오게 되는데 지금 IHC 방식은 클램프 끝까지 위로 오기 때문에 안 맞구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핸들바 핸들바에 슬릿이 나 있기 때문에 스탠다드 방식은 이 슬릿이 없습니다 다 그냥 동그랗게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슬릿이 없이 그래서 이 부분을 커팅을 하던가 또는 핸들바 아답터 요거를 구매를 해서 여기에다가 끼워줘야 됩니다 안쪽에 그래야지만 여기가 메꿔지면서 쓸 수가 있겠죠 핸들바를 자르게 되면 핸들바 높이가 또 낮아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답터를 써야 되구요 벌써 요 핸들바 때문에 요 부품이 아답터가 필요하구요 만약에 커팅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클램프가 기존의 거는 또 사용을 못해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클램프도 새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크가 길기 때문에 또 커팅을 해야 돼요 근데 커팅을 하면 안에 나사 산을 또 새로 내야 되고 좀 복잡합니다 길이도 잘 맞춰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IHC에서 SCS 방식으로 바꾸려면 우선 새 포크가 필요하구요 그리고 스탠다드 방식의 클램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 아답터가 필요하구요 또는 바를 커팅 요렇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머릿속으로는 되게 간단하게 뭐 부품이 사이즈만 그냥 핸들바 사이즈 사이즈 맞고 이러면은 쉽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맞춰보면 하나도 맞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압축 방식을 바꿀 때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HIC도 마찬가지로 핸들바도 오버사이즈로 바꿔야 되고 클램프도 또 오버사이즈에 맞게 큰 클램프를 써야 되고 포크도 또 바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IHC를 타고 있다 그러면 압축 방식을 바꿀 때는 부품 한 세가지는 구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알고 다른 방식으로 변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IHC 방식을 SCS로 바꾸면 어떤 문제점 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봤구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구요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